공원과 같은 소규모 녹지에서 즐기는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을 비교적 덜 받고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동호인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레저스포츠입니다. 동두천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설을 늘린 송래동 파크골프장에서 개장식과 함께 제4회 동두천시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27일 송래파크골프장에서 제4회 동두천시장배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기존의 송래동 리틀야구장의 16홀 규모로 운영되면서 시설 부족 문제를 겪어왔던 송래파크골프장은 파크골프 동호인의 증가와 수요에 맞춰 동두천시야구협회의 협조로 송래성당 건너편 부지에 27홀 규모로 증설됐습니다. 약 2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대회에서 단체전은 1위 보라메클럽, 2위 이담쁴럽, 3위 또박이클럽이 차지했습니다. 개인전은 남자부에서 1위 홍충열, 2위 김문기, 3위 구본명 선수와 여자부에서 1위 이나혜, 2위 이수연, 3위 정정희 선수에게 돌아갔습니다. 박형덕 시장은 송래파크골프장 등설에 힘써준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새롭게 개장한 송래파크골프장에서 멋진 경기를 펼쳐준 파크골프 동호인들에게 새로운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